자, 우리 다른 게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, 형봉이 형이예요. 형봉이 형이예요. 저는 제일 쉬운 게 369가... 369 50 넘기! 형이 이 정도 원해? 형이 뭐 유용도는... 제 머리도 따라줄까요? 갈게요? 일단 형이... 어, 지금 가면 돼 있어. 저 죄송한데, 트러비 계속 나와요. 저도 계속... 고유증이네요. 자 갑시다! 토리아들이요! 토리아! 무거운 러블룸 오바바바밤 1분 맞추기? 아아아... 이건 어떤 게임인가요? 그러니까 딱... 시간을, 타임워치를 딱 틀어놓고 1분이 됐을 때... 맞춘 거예요. 프로그램 안에서 2초까지 정해드릴게요. 네네네.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서 제일 잘한... 제일 잘한 멤버를 뽑자. 네. 표정 뭐... 60초에서... 준비를 하고 네가 딱 해줘. 죄송한데 트림 계속 나와요. 아 안돼요 이게 약간 저주인데?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 아 이거 들으면 왜 이렇게 나와 해외 코리아의 저주라고요? 자 가봅시다 준비 시작! 1분! 아 2분 아 말 걸지 마! 1분! 1분! 아웃 1분이 이렇게 길어? 1분! 아웃 1분! 나 같이 해서 플러스 1초 플러스 2초 화이팅! 승리가 나셨다 승리가 나셨다 승리가 나셨다 진짜 투 bail 못 하셨지 그래도 투 bail 못 했을까 여기서 기회를 지금 여기까지 못하면 승리가 맞추고 할 줄 아歌 넌 여기서 우리 BTS 맞추지 않아 5명인데 세트 4개는 나와줘야죠 그럼요 optimus ailand 난 실패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바로 행하시면 돼요 네 출발 시작оло 승리 시니 팀 한 번 놓고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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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ib곤 1, 2, 3 I'm a king I'm a king I'm a king 너 이거 춤 안 돼 I'm a king I'm a king 1, 2, 3 1, 2, 3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우리야 팍성치기 쇠좌 Dings come and I'm a king 이게 막다 소리 쓰는 거야 I'm a king I'm a king 우리가 만나 어디로 갈까 나를 알아봐 줄까 맞아 아니면 또 약간 진짜 잘하라 빠빠 빠라따 빠빠 내 맘에 잘 들어간 Dann TOR 1 나 스겨비가 피를 믿는다 나 스겨비는 소릴까 가슴 벌릴 것만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히트였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대박 대박 야 어떻게 name 오우야! 야 어떻게 됐죠? 진짜 대박이다. 야 너 SM 파이팅! 아니 이거 방송국도 떠나서 어떻게 나왔을까? 제가 속으로 세고 있는 숫자를 절대 놓치면 안돼요. 어떻게 정확하게 1분을 불러요? 만약 내가 빨라졌다 싶으면 한쪽 쉬었다가 다시 또 세고. 늦어졌다 싶으면 두 개를 건너 떠서 세기 시작합니다. 너무 파타고라 쓰있네. 야, 박수! 우리 승협이 따옴 하나 못 먹네. 하나 먹게 되었습니다. 성공을 붙이시고요. 내부 떼봅시다. 저는 만회했습니다 여러분. 자 까주세요. 곱창볶음 나왔으면 좋겠다. 아무것도 안 먹지. 자 하나 둘 셋! 저는 나쁘지 않아요. 저도. 효적했냐? 아니! 아오! 아니 이걸 봤는데 컵라면 나오면은.. 나쁘지 않다니! 내가.. 내가.. 나 맨날 먹는 게 컵라면이야! 삼각김밥이야! 이러면서.. 아니 좀 이렇게.. 제가 이렇게 회사를 맞았으면 좀 좋은 게 낫어요. 그래도.. 그림이 좀 이뻐서인데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게 어쩌면 최고의 음식일 수도 있어. 이거랑 이게.. 컵라면 진짜 맛있게 먹잖아. 네.